이것은 똥냥똥 이것은 똥냥똥입니다. 새우가 들어있고 여러가지 과일도 들어있네요. 먹어볼까요? 이것은 똥냥똥입니다. 이것은 똥냥똥입니다. 이것은 똥냥똥입니다. 이곳에서는 물품도 많이 보이고, 빗자루도 보이고, 한창가게도 있고. 이것은 똥냥똥입니다. 이것은 똥냥똥입니다. 이것은 똥냥똥입니다. 이것은 똥냥똥입니다. 라틴 가게에 꼬꼬닥도 보이고 코로나 진짜 나가지구 impurr 안방비굿 넌지 모르지만 맛있는게 많네 상당한 가게에도 있고 꼬꼬닥도 보이고 공들일 때에는 물품도 많이 보이고 비찰도 보이고 한창 가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굴개가 팝니다 고기 데워 먹는 것도 굴개 송당 송당 한국국토정보공사